투사보단 낫겠지 함수카드 뭐야 와 fx 부호화 함수카드에 순차율을 넣습니다. 뭔소리야 이게 순차율의 카드가 3장이면 함수카드에 병합합니다 함수카드의 비용은 부호화 카드중 가장 높은 비용과 같습니다 개소리 집어쳐 고2 카드를 뽑습니다 부호화합니다. 컴파일 디펙트보다 더 디펙트 같네 아이고 아이고 보트 쓰지마 함수 부호화 카드를 순차율에 넣습니다 스프린트 스프린트 카드를 2장 뽑습니다 컴파일하면 bros 처음 생성하는 함수 비용이 0이 됩니다 5만년마다 교체해주세요 작동중인 복사복 부호화합니다 컴파일 적선체 체력 6 디지털 대학살 컴파일 오류 아니 진짜 버그가 있네 함수 카드에 휘발성 효과가 추가됩니다 순차열에 있는 모든 카드 수치를 1 증가시킵니다 영혼을 베겄습니다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괴물이다 힘숨진 스웩 살려줘 부접 부접특 2스택 부호화한 다음 컴파일 오류 효과를 제거합니다 적 전체에게 취약을 2일 부여합니다 보안경 순차열에 카드가 없으면 방어도를 쌓았습니다 이름 합쳐지는거 귀엽네 이름 합쳐지는거 귀엽네 없애들 4yo 5 3 3 2 2 1 3 10 디지털 복사 복 본상을 얻습니다. 방어돌을 씹었습니다. 피해를 사주고 중독을 사부여합니다. 아니 쓰레기 왜케 많냐고요? 아 아 근데 부사보단 나한테도 개발차 도구 오류 검출 일괄 디컴파일 화이트 이동 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케미컬 엑스 피어있는 카드 맥주 있는 카드 맥주 있는 카드 잠수에 보존효과가 추가됩니다. 필요없어. 소멸 없어지네. 소멸 없어지네. 소멸 없어지네. 소멸 없어져. 소멸 없어지네. 소멸 없어지네. 버그 덩어리 진짜 버그네 무작위 상태이상 카드를 투입합니다 카드를 대게 넣고 썩습니다 뭐 이거 어따 쓰는 거야 쓰레기네 진짜 피해를 10줍니다 부호화 카드를 복사해 부호화합니다 두번 된다는 거구만 괴차다 보이네 아니네 안괴차다 보이네 이렇게 쓰레기 안쓴다 피해를 5줍니다 예즈 2 컴파 L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노갈 노갈 기계유 순차여래 카드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청동구채 피해구 방어구 부호화 카드 한장을 부호화합니다 소멸 소멸 짭터보 뭐야 효과 똑같은데 칼날 구러미 내가 비용 0인 카드를 사용하며 사일런트가 단도를 얻습니다 왜 니가 얻어 어이가 없네 디지털 스프린트 효체양도 조심해야되네 컴파의 오류 효과를 제거합니다 암수 카드를 즉시 생성합니다 모든 카드를 소멸시키고 소멸 농분열이네 아이 이런 미친 모든 카드를 손에 가져오고 보존을 추가합니다 왜 발동한데 왜 안됨 또 복사한 복사복 로라 로라 함수 카드를 생성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방호도를 사올고 무작위 적의 피해를 사줍니다 단편을 x장 복사에 무호화합니다 오 철회 파동 뭐야 이거 뭐인거 같은데 순차열에 있는 모든 컴파일 오류를 제거합니다 세 장을 생성할 때까지 오 섬탑의 귀염둥이 디펙트 진짜 강화할 카드 없다 좋은건가? 강화를 안해도 되면 깨끗한 단편단 안전한 복사단 프리즘 있으면 정밀단 이런거 만들 수 있겠네 깨끗한 정밀단 컴파일이 안되서 안되나? 부호화가 안되서 안되나? 포인터 널 포인터 피해를 15주입니다 방어도를 15 얻고 부호화합니다 사용불가가 됩니다 좋네 이거 총 쏘던 애 모드 캐릭터 일러스트 아냐 어밋 널 포인터 포인터 아니 제거하지 않아서 당근 컴파일 오류 효과를 제거합니다 아니 왜 또 제거 안돼 아이 그지 같은게 포홀 루프 포홀 루프 다음 부호화 카드 추가로 엑스장 부호화합니다 근데 엑스코스트 인데 다음 카드면 쓰기 개힘들겠네 안녕하세요 오류전 고쳐라 paradox ござ이니 굿 샌넹 갓 kep 하 이런라 2008 해 ambulance 린 해안 해안 하 하 customized 1 bah 이렇게 이거 나 questa 안전한 내역살 G 안전한 내역살은 대체 뭐하는 건데 무작위 부호화를 얻고 비용이 0이 됩니다 최신정보 방어도를 심욕 얻고 부호화합니다 함수에 보존효과가 추가됩니다 이코 16방어 보존 보호네 역기 상태이상이나 저주를 뽑을 때마다 흰민을 1, 얻습니다 턴종룻이 흰민을 1, 1, 씁니다 이거 텍스트가 이상하게 써져있네 매턴 잃어버리는 것처럼 적혀있잖아 민트색이다 진짜 매턴 잃는건가? 뭐야 이런 씨 널 포인터 오류 수정 아 왜 안나와 아잇 뽈받네 진짜 야 어그는 대부분입니다 어나더 디펙트야 저 럭키 냉정함이 제일 좋네 그냥 개좋은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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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터를 제대로 썼어 포인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공백 복사단 깨끗한 스프린트 장화 꺼져 깔끔한 코드 이거 이 코드고 쓰는거는 좀 어이가 없네 안써 카드에 유머가 있네 좋습니다 뭐고 개꿀 이거 왜 됐다 안됐다냐 무슨 뭐 어떨 때 안되는거지 됐다 안됐다는거 킹받네 공백 복사 D D D 성동구채 또 나왔다 때린다 탑클래스라는 간판이 걸린 화려한 상점을 발견합니다 도적이 소리치며 위협합니다 때린다 도적을 처리합니다 고마워 친절한 지배자씨 이 차림새는 도대체 뭐야 첨탑의 지배자는 무시무시해야된다고 한 장을 제거하고 강화합니다 다른 지배자씨들한테 내 이야기 좀 해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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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포인터 왜 처발라놨어 야아 뭐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버그다 버그 깨끗한 단편단 깨끗한 단편단 너무 좋고 아니 저거 왜 안돼 깩 복사한 복사디 디 툭툭툭 비용이 0인 무작위 카드를 내장 얻습니다 보유한 상태 이상 카드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팔주고 그 카드를 모두 소멸시킵니다 와부화? 와부화? 과부가 되는 것인가 순찰에 있는 모든 카드를 복사해 사용합니다 소멸되고 무호화되지 않습니다 위도우윙 위도메이커 디지털 포인터 디지털 포인터도 복 디지털 포인터 아니 얘 졸라 센데 사기 캐릭터네 이거 개사기네 옳게 된 디펙트인데 복사한 소지 저 카드는 왜 발동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냐 개발자 도구 보존하면 발동이 안되는건가 왜 또 안돼도 왜 또 연락해서 해가지고 안된다고 해 빨리 전화해 빨리 전화해 빨리 공백복사 D 청동구채 계속 나오네 청동구채 근데 카드가 되게 괜찮아 띠 안 돼 내가 굳지 아니 대신당했다 사롱시 수비카드 아들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스파이 인공물비상단추어는 안전한 대학살 파괴광선 복사한 복사복 캐릭괴사기인데 겁나 세네 바이러스 도서관 꺼져 피해를 사줍니다 모든 카드를 소형광선으로 변화시킵니다 뭐야 이거 쓰레기 레트로메이션의 우상 턴 시작시 이번 턴에만 손에 있는 비용이 가장 높은 카드에 비용을 1 낮춥니다 이거 엄청 좋은거 같은데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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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깨끗한 대학생 왜 안되는거야 삼트에서 삼트 다칠픈 역추적 암스카드의 소멸효과가 추가됩니다 계삭이다 근데 천상의 복근 힘을 얻을 때마다 얻은 힘만큼 임시 체력을 얻습니다 금강저 효과도 있다 힘의를 얻습니다 적전체가 힘의를 얻습니다 대충 재거나 하다보면 깰 것 같은데 디지털 대학생 디지털 대학생 화염병 화염병 영혼 화상을 30 부여합니다 다음 턴에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피해를 13줍니다 모든 카드의 수치를 1 증가시킵니다 이미 난 완전해졌어 나에겐 카드가 필요 없다 최고의 수치 나에겐 카드가 필요없는 곳 다행히 모아 바다 가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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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건데 널포인터에 비해서 너무 구리다 고증이야 고증 천무하적 천하무적을 씹었습니다 다 필요없어 쓰레기들 포스카드 왜 다 쓰레기지? 디지털 대학살 잠들 잘못 눌렀다 최적화 모블 또는 버린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한장 가져옵니다 어지러움을 속 카카 피해를 팔줍니다 민첩을 삼었습니다 헐 능숙이나 살려 버린 카드를 모두 소멸시킵니다 뭐야 이거 대갑축 미쳤네 병에 담긴 코드 최대 체력을 10일 씁니다 첨탑의 관리자들에게만 알려진 비밀 통로를 통해 자동인형 유지 부수를 위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와 병 속의 코드 사실 내가 정확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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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짱한 단편단 안다 아 어레 prestata 뭐야 왜 안지워져 왜 안지워져 왜 안지워 음 치워지네 헷갈렸구만 오해가 있었구만 저거 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냐고 슬라임 숲 휴식 장소를 거친 다음 비용이 0인 준비 카드를 얻습니다 버그 덩어리 버그 덩어리 맞아 아아 아아 깨시질렸어 공백 대학살복 공백 대학살복 카드 좀 한 번에 발동되면 안될까?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최대출력 뭐야 이게 연계를 안하면 스절대기가 없네 연계를 안하면 제발 오류 잡는게 왜 복불벽이야 복불복이야 이거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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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방어 머미손 형식 이삭이지 병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썼지 복불복 양 디지털 단편단 깨끗한 단편단 초 럭키 디펙트 어 제 귀 에너지를 얻고 카드를 추가로 한장 뽑습니다 뭐야 도플갱어가 나눠져 있네 나눠 먹는 도플갱어 오류제거 실패 오류제거 실패 다음캠 공백단편단 깨끗한 단편단 단편단 원투리언 원투리언 작동중인 수호복 작동중인 수호곡 뭔가 말이 되는 느낌 또백 또 인터 컨트롤 잘라볼까요 하가 이 빌어 서벅을 오류 방금 오류자마어 발리 오류 좀 잡어 오류 개시계 맞았네 아 제발 사라감 비 sun 일반 들어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깨끗한 단편단 깨끗한 단편단으로 끝장을 보소 난기스는 아니 미친 145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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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미 난기 모음 미쳤나 저거 등등등등등등등등 그 낙...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낾 단편단 단편단 아유 의즈잡질에서...? 잠깐만... 힘이 오시고 오른다고...? 저거 리팩터가 아니라 디팩터였으면 이미 죽었다 디팩터 리팩터여서 살았다 아우 왼 초파리가 두 방벽의 대결이었다 상점 주인색 또 왔네 저거 어떻게 알 수가 없다 개발자 도구 개발자 도구에 버그만 없으면 되는데 버그겐 치약단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폭탄도 쓰네 어휴 딜 쎈가봐 리팩터 각이었는데 똑바로 안받네 단편단 버그방벽 상태이선 카드를 순환하고 순환된 카드마다 피해를 칠줍니다 뭐야 청동우상 복제 지우는게 나았을수도 있겠다 복제가 필요가 없어 공포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많은 영혼을 더 필요하다 대가가 충분하지 않곤 더 많은 영혼을 안된다 상점아저씨의 대사좀 쳐봐요 나도 예전에 당신 갖다줘 오하 노스에 턴종률시 뽑을 카드 더미 맨위에 공허를 넣습니다 뽑으면 손에 있는 모든 카드의 휘발성을 부여합니다 아 미친다 휘발성 됐네 공백대학살중 컷 넌 왜 휘갈성인데 안타냐 저맥투성이 완전 어렵습니다 리펙터 공백대학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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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단편단 초 럭키 철회 파동 쌀 죽으면 고래 나오던가 뭐야 내 힘 뭐야 어떻게 이겨 여러분 귀세피였구나 귀세피 디펙트 어서오고 어 잠깐만 네네들이 가져가네 그러면 리펙터 가져가네 냉수 리펙터 vs 디펙터 리펙터 리펙터 언제 잡냐 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미친 애들 왜 이렇게 방어력만 이어도 아이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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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끗한 포인터. 깨끗한 포인터. 아니 왜 몹이 사보를 쓰냐고 아니 돌겠네 아이 개똥무비네 저거 아유 어디 세월을 잡어 아이고 깨끗한 포인터 아니면 딜 들어가지도 않는 스토리 때문에 모드 받는 놈이 장화가 장화가 일을 못하네요 이제 피해 6위다 다시 사다 아이 거짓네 진짜 아우 꼴받아 이제 반피는 아이고 보스 그지같이 만들어가는데 아우 꼴받아 아우 꼴받아 아우 꼴받아 아우 꼴받아 정기 골에 나와 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2회복합니다 내가 비용이 0인 카드를 사용하면 두 번까지 피해를 4만큼 받습니다 니오우가 인공물이 없다면 인공물을 얻습니다 바리케이드 니오우는 바리케이드를 가지고 턴 시작시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천하무적 야 너도? 결함 디펙트 손에 있는거 다 휘발성 대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획과 로봇이 높은 수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부산 저런거는 썼어야 하나 공허 개바노 공허 개바노 무진장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인데 오질라게 많은 철회파동 내 카드 어디갔어 누가 태웠어 저주 때문에 휘발성 받았나 딜이 안나온다 공허 개바노 공허 개바노 공허 개바노 공허 개바노 공허 개바노 공허 개바노 심장스러움 좀 깔끔해야지 공허 개바노 공허 개바노 공허 개바노 공허 개바노 20턴이야 컷 와 1시간 동안 폈네 승선 해금 등 보래 사냥꾼 순환은 끝났다 380대 뭔가 뭔가임 개석이네 천국 로봇이